그 시간 다른 한편에서 불어라 미풍아 촬영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밤가을 얼굴 섹션 안방만인 지연씨도 있고요. 아예 공영이도 다정하게 챙기는 손우주씨.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아요. 유성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몰라요. 할라웠는데도. 불어라 미풍아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못하고 계신데 명절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 안하고 좋지 뭐 일이나.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연기력 환보이며 미운 시어머니 역을 톡톡히 해내는 금보라씨. 지쳐있는 스태프들을 위해 큰 웃음을 주시네요. 알뜰살뜰 선배님부터 챙기는 예의 마른 손우준씨. 우리 지연씨는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은 드리셨나요? 저는 엄마 아빠 맨날 봐가지고. 같이 사서요. 그럼 용돈 조금 드리려고요. 극중 철부지 말가닥 조이라를 연기 중인 환보라씨의 설 연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 그러시면 안 되죠. 고스톱 지면서. 이제 홍로 오가고 술 마시고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까지. 저는 부모님이 가족들이 다 집안에 계셔서 명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서 만나면 만남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집안일은 좀 도우시나요? 돋게 생기질 않았어. 전우주씨 딱 알았죠. 쟤네들 나 어깨반나 주물러주고 이래갖고 집에서도 못 받는 효도를 받는다오. 올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주경길 안전운전 꼭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키도키 누나나나 부자되자. 여러분 부자되. 기자가 어디 가야atos Nabucco 저 안녕히 가야atos니 꼭 셀에 şek